성경동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름 앞에 들려질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고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풍랑이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큰 풍랑이었죠 아무도 그 풍랑을 잠잠히 갈 수가 없었답니다 예수님의 한이 외치셨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너도 잠잠하라 우와 바람과 파도에 대고 명룰 내렸답니다 그럴 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망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이야기도 바로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어요 여수와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었어요 하루는 기본사람이 여수와를 찾아왔답니다 여수와 장군님 여수와 장군님 아니 당신 기본사람 아니에요 여수와 장군님 지금 저 이곳에 아무리 군사들이 쳐들어왔나이다 아니 아무리 군사들이 당신에게 쳐들어왔단 말이오 예 우리가 여수와 장군님과 화친을 맺자 바로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우리를 그대로 두어서 난댄다고 말하며 저희들을 쳐들어와 저희들은 죽게 되었나이다 장군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이미 당신과 저희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사람 아니요 어려울 때 도와주자고 염려하지 마시오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오 아무리 군사들은 다섯 왕과 함께 쳐들어왔습니다 무엇이 다섯 명의 왕들과 함께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여수와는 매우 두려웠어요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수와야 여수와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이리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이며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마음속에 용기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군사들을 때리고 기구원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는 출발하였답니다 저 멀리서 아모리의 군사들은 바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여바라 저들은 바로 이스라엘 군사들이다 아무리 저들이 강한 날지라도 우리 다섯 왕이 연합군이 저두가 싸우면 반드시 우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어서 가서 저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 물질리도록 해라 그러나 여수와 군대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자신감을 갖고 그들과 싸우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저들에게는 아무리 강한 날지라도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어서 하나님의 군대여 아모리 군사들과 싸워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닿아나서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서 어서 한난도 남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일 다 안별하시다고 약속하셨다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 어서 저들을 다 쫓아가 죽이도록 하여라 여수와 군대가 아모리 군대를 뒤쫓아가자 그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답니다 어서 가자 어서 가 이러다 남되겠어 우린 이러다 다 멸망하고 말아 여수와 군대 정말 무서워 정말 무섭다고 그들이 도망가자 여수와 군대가 더욱더 쫓아가기 시작하였어 그러나 나는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였다 자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어서 어서 숲속으로 들어가거라 숲속으로 들어가자 자 그곳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발견하지 못할거에요 어서 여수와 상군님 저들이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서 잡아라 어서 잡아 어두워지면 저들을 잡을 수가 없느니라 어서 그러나 아무리 군대들은 이미 숲속 안을 다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 그들을 잡을 수가 없게 되었다 여수와는 그 순간 당황하기 시작하였어 어떻게 하면 좋지 저들을 저렇게 두어서는 안돼 저러다 다시 기부원 사람들 다시 죽이고야 말거야 어떻게 해선 저들을 단별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지 그때 여수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리고 높이 하늘을 쳐다보았다 해가 점점 서쪽으로 지기 시작할 때 여수와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여 해를 멈춰주시옵소서 해를 멈춰주시옵소서 저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돼 어서 어서 도망가라 해가 해가 다 지고 있다 어두우두문이 찾지 못할거야 어서 여수와는 태양을 바라며 그는 눈을 부러뜨리지 못하였어 하나님 멈춰주시옵소서 여수와는 큰 소리로 외쳐 태양아 멈추어라 하라 너도 그리하라 아니 지금 여수와 장관이 뭐하는거야 태양을 멈추고 계셔 아니 태양을 멈추다니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가만히 있으라고 여수와 장관님이 하는 일은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돼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과 함께 하셨잖아 여수와가 그의 말 멈추라고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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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쪽으로 지던 태양이 멈추더니 그 밝은 빛이 그 숲속을 비추기 시작해 아니 어찌된 어찌된 거야 어찌된 거야 태양이 태양이 멈추 태양이 멈췄어 태양이 지지 않아 아니 이런 일이 있다니 어쩌면 이러다가 이러다가 다 죽고 말겠어 여수와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어서 저 아무리 군사들 다 죽이도록 하여라 어서 어 태양이 태양이 지지 않아 왕이시여 태양이 지지 않습니다 멈췄어요 아 이거 어찌된 거야 어찌된 거야 어찌된 거야 어서 저들을 다 멈하라 도망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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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군사들이 아무리 도망간라 있어도 태양은 그들을 쫓아가니 말에 되십시오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들을 쫓아가 한 명 잡아줄게 그리하여 그 싸움에서는 요수아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요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할 때 그 가난한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110세가 되던데 그는 부하들을 불렀답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들으라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약에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속해 망하리라 요수아 장군이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겠나이다 어서 힘을 내십시오 어서 어서 장군님 돌을 가져오너라 돌을 가져오너라 자 너희들에게 한 말을 내가 다 이곳에 기록해 두었느니라 장군님 자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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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어서 하나님 말을 섬기겠다고 이제부터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나에게 약속하도록 하여 장군님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이제부터는 제가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겠나이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정하겠나이다 염려하지 마옵소서 어서 힘을 내옵소서 그것을 그것을 이 돌에 섬겼느니라 이 돌에 섬겼느니라 이 돌에 섬겼느니라 약속할 수 있겠느니라 약속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이 돌이 너와 나와의 약속의 증거니라 장군님 그리하여 요소하는 백십세가 되어 하나님이 자에게 맡겨준 모든 사명과 소명을 다 마친 그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답니다 우와 정말 놀라워요 요소와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도 멈추게 해주셨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정말 요소와처럼 간절히 기도해본 적이 있나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실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매일매일 그리고 기도하세요 요소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또 다시 만나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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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놀라와 우리 주님 아시니 모두와요 함께가요 평균 동안 속으로 함께 떠나요